내 오늘 하오씨 초자와 선혁이 있었거늘. 고작 이 땅 이농가의 형님을 모셔야 하다니. 제갈씨 네 이놈! 내 귀필코 머리를 깨부시고 말리라. 아오는 어찌 그리 말을 함부로 하는가. 참께 세금 바치는 백성이 아니던가. 여보게 징수관. 이 집 주인이 매우 건방지니 3년 치 세액을 미리 납붙게 하도록 하라. 예이! 여보라! 귀엽느냐! 귀한 분이 응처하셨으니 냉큼 문을 열지 못할까! 저 멀리서 알겠사옵니다요 하는 동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나. 장비 그새를 참지 못하고 문짝을 뜯어내서 잘근잘근 발로 밟아 부숴버린다. 동자 그 꼴을 보고는 기가 막혀 쪼르르 달려갔사 제갈량을 이끌고 나온다. 아니 어떤 분들이길래 남의 집 문간을 이렇게... 그대가 제가 씨인가? 어린 것이 어딜 그리 쏘다니길. 내 이 누추한 것을 벌써 세 번째 걸음인지는... 에이! 새 피자 장피 흙머지가 왕실에서 내려보낸 관복은 웬 누더기 같아서 차마 입을 수가 없지 않겠나.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런데... 뭘 하고 있는 겐가? 어서 먹을 걸 내오지 않고... 이런 누추한 놈가에 뭐 먹을 게 있나 모르겠네 만. 내 오늘 백걸음도 너 걷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돌아가시겠네 그려. 귀하신 분이 행차하셨으니 얼른 먹을 것을 내어거라! 이놈! 혼나 농민에 지나지 않는다더니. 곶간에 곶식이 수십 가만입니다 형님. 그래? 아이참 어여쁜 백성이러다. 이 난세의 재물을 모아서 관하에 버티려고 하다니.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여봐라. 거기 제가 씨가 부리는 사람들인가? 어서 마차를 내왔어. 곡물을 가져나 시킬토록 하게. 아이씨 이발 또 여기서 절었네. 이 누추한 곳의 세번째 행차다 보니까. 아래 것들이 따라오고 싶어야지 말이지. 뭐야? 아무리 누추한 동네이거늘. 곶식마늘. 아 또 절었어. 이씨. 곶식날을 마차가 없다니. 지금 내 이런 곳까지 행차이거늘. 그깟것이 아까워서 그러는가. 에잇. 이 녀석. 정비 제갈량의 다리에 냅다 밝게 질러한다. 이것이 무슨 짓들이오? 갑자기 찾아와서는 우리 형님 다리를 부지르렀다니 저 이분 어찌 저리 쉬지 않고 나불거리는가 정비 우악술에 손을 휘둘러 단숨에 제갈균의 턱관절을 뽑는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악